안녕하세요 여러분 니플 마니아 입니다 오늘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시고 좀 안좋은 소식이라고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코인리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리플 cto 데이빌 쇼츠가 자체 자체 리플사 자체죠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 없다 이런식으로 딱 제목만 가지고 딱 왔어요 코인리스가 제목만 가져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풍부하게 번역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번역이 되지 않고 짤막하게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서 감사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뉴투데이에 따르면 데이빌 쇼츠 리플 cto가 리플은 현재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 없다 며 단 xrp 레저 를 기반으로 제3자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은 지지한다 라고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코인리스에 나온 뉴스 구요 이제 또 제가 또 뉴스를 좀 찾아봤어요 이제 이건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 똑같이 가져온 그런 뉴스인데 이제 보시면은 데이빌 쇼츠가 리플에서 자신의 스테이블 코인을 런치하는 거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적혀 졌습니다 보시면은 똑같아요 데이빌 쇼츠가 디나이드 했다 바로 리플사에서 리플사 자신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런치하는 거에 대해서 디나이드 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빌 쇼츠가 확인했는데 확인했다고 합니다 바로 컴퍼니가 여전히 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 다른 파티 바른 이제 세번째 그런 제 3자나 아니면 4자 뭐 다양한 그 사람들 인해서 런치를 시키는 거에요 스테이블 코인을 xrp 레저 위해서 근데 이제 여러분이 기사를 보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고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커뮤니티 멤버의 넷 월 팬 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잘 좋은지 모르는데 아무튼 커뮤니티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데이빌 쇼한테 물어본 거에요 다른 사람이 이제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 바로 이제 이 페이크 뉴스 라는 거죠 페이크 뉴스 스토리 어 이게 무슨 스토리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이게 무슨 스토리냐 라고 했을 때 리플사가 xrpsc 라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어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뉴스가 페이크 뉴스가 이제 나돌았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데이빌 쇼츠한테 직접 물어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페이크 뉴스가 또 이렇게 또 어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게 무슨 주장이냐 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어 이런 기능을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xrp 와 같은 어 유동성을 어깨에 만들기 위한 의미로써 같이 의미와 같은 이런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어 이 스테이블 코인도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라는 거거든요 이런 페이크 뉴스도 같이 이아이아 나왔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또 이 세컨 에셋 이 어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이 트레이딩을 위해서 토크나와 같은 그런 기능들을 어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페이크 뉴스에요 이게 xrpsc 라고 하는 건데 이게 xrpsc 전 처음 보거든요 지금 여기서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지금 커뮤니티 안에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데이빗 쇼츠는 어 이 어 위에 이 이 모든 것들에 어 그 주장들을 그 진실들을 다 거부했다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데이빗 쇼츠가 말했는데 리프산 아직도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게 보면 바로 뉴스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코인리스에 데이빗 쇼츠가 말했는데 리프는 여전히 지금 계속 흥미를 가지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세번째 파트 파티들 제삼자들이 제삼자들이 그들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런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컴팬이 바로 리플사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 그들 리플사 자신의 스테이블 코인을 런치하는 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데이빗 쇼츠가 정확하게 무슨 얘기 했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리플사는 되게 interested 하고 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이슈에 대해서 어디에서 xrp를 했죠 위에서 그리고 카운터 파티 많이 많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rp 담보 그 다음에 xrp 안에서 xrp 렛저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게 됐고 이제 또 보시면은 음 자 음 자 여기서 정확하게 나와요 보시면은 음 과거에 과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돼서 xrp 위에서 런치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어 이제 어 그 이야기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빗 쇼츠가 이제 이야기 했었다라는 건데 이제 보시면은 다른 멤버 xrp 커뮤니티의 다른 멤버들이 또 이야기 했다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그 xrp 렛저 기술 위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서포트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xrp 토큰의 수요와 그 다음에 적용에 관해서 이제 부스트 아주 그 그 어 부스트 아주 빠르게 아마 사용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뭐 내용들이 이래요 그래서 뭐 이거 말고 이 유스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어 요 밑에 거는 뭐 그냥 스위프트의 경쟁자와 같은 리플몰에서 뭐 스위프트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음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나온 이슈에 대해서 이제 유스 기사와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데이빗 쇼츠 유튜브 채널이에요 저도 이제 데이빗 쇼츠가 어 이 xrp 렛저 스테이블 코인 프로포셜 저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게 리플사의 스테이블 코인의 제안이 아니고요 xrp 렛저 스테이블 코인 프로포셜 이에요 그래서 xrp 렛저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진다 자 이걸 보시면 되는데 이걸 좀 증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자 좀 볼게요 자 좀 크게 들리게 하고 자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제안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 완벽하게 어 유동성을 xrp 로 유동성을 거두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on the ledger on the ledger face value 에서 xrp 로 유동성 완벽하게 유동성 시키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제안을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또 설명을 드리기는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걸 잘 모르겠고 제가 뭐 간추려서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xrp 담보를 해서 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하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주식도 사고 먹을 것도 사먹고 여러 가지 자산들과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xrp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도 어 더 그 손해보지 않고 같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xrp 담보로써 대출을 하는 방향 근데 이게 xrp 레저 위에서 일어난다는 거 그렇게만 이제 살짝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다 설명하려면 또 오래 걸리고 저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데이빗 쇼츠가 말이 좀 빨라요 그리고 어 이거 대출 의미를 알고 계시면 되지 이걸 너무 깊게 알 필요는 없다 단지 xrp를 담보를 해서 어 이제 이걸 제가 지정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데이빗 쇼츠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아직 완벽하게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출시가 된 것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깊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대충 이제 이해했을 때는 담보를 하고 이거를 제가 오더북에서 제가 이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담보로 xrp 20개로 놓고 여기를 뭐 어 어 만약에 100개를 넣었다고 했을 때 100개 xrp를 담보로 해가지고 여기에 150개 xrp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스테이블 150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꿨을 때 과정들을 막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가격을 하락을 했을 때 어 만약에 어 가격을 하락해서 이게 만약에 100 100불 스테이블 코인이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아 이게 지켜라니까 애매하네 아무튼 이런건 얘기하지 않을게요 약간 좀 제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쨌거나 여기서도 이제 뭐 그럼 150불 그래서 100불 스테이블 코인 만들고 여기서 하락을 했을 때 뭐 얼마를 좀 더 xrp를 채워 넣어야 돼요 이게 담보라서 이게 150개라고 했을 때 이게 뭐 300불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이게 변동이 됐을 때 이 xrp 담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 이거 또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 만약에 이런거에요 잘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음 100불이 담보가 된거에요 100불이 담보가 된거에요 이제 150불 150불이 있는데 여기 50불이 50불이 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된거에요 그러면 총 어떻게 된거죠 150불 150불에 관련된 xrp를 가지고 있는거에요 근데 이제 100불을 어 이제 담보로 하고 50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150불에 관련된 xrp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된다라는거에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을 하락을 했다 라고 했을때 50불은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있고 여기서는 만약에 80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들으면 20불이 손해가 보게 된거잖아요 근데 요 담보를 100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xrp를 다시 채워 넣어줘야되요 그럼 20불을 더 넣어줘야되겠죠 그러면 200 20불 더 더하면은 170불이죠 170불 아 170불이 되는거죠 20불 더 더했으니까 이제 170불이 되는데 어 그대로 50불은 그대로 있는거죠 50불은 그대로 있는거고 이 50불을 다시 xrp로 바꿀 때는 과거에 했던 과거에 100불에서 50불로 스테이블 크롬 바꾼거를 다시 환전 다시 xrp로 바꾸면서 보면은 자 원래 원래 금액은 120불 이게 담보가 되는거죠 근데 50불을 xrp 100불일 때 그 변화를 다시 해주는거에요 그러면은 아까 총 150불을 투자했었는데 지금은 170불이 되는 격이 되는거에요 아무튼 요런식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어지는건데 굳이 깊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담보를 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을 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얼마를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거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자산을 교환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xrp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는 내가 이 담보에 대해서 채워줘야 된다 그만큼 제가 담보로 이제 예정을 했던 그 금액을 그대로 채워줘야 되고 나중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이게 더 이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락을 했을 때도 크게 하락을 하지 않도록 방호도 해줄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했을 때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짧게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깊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그 정도 짧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저도 헤맸어요 지금처럼 약간 헤맸는데 그래도 제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해서 좀 말씀드렸지만 여기 말고 다른 방송에 다른 방송에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그 부분 듣고서 어제 많이 알고 많이 알았다라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는 약간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 이거 말고 다른 방송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는 진짜 이해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마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들었을 때 그때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아 맞다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지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지금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고요 데이빗 쇼츠가 리플사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악재로 들으실 필요가 없는 게 과거에 데이빗 쇼츠가 이야기 했을 때는 바로 XRP 레저 스테이블 코인 제안을 한 것 뿐이다 그래서 뭐 데이빗 쇼츠가 리플사에서 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는 어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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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좀 이따 자료를 좀 더 찾아보고요 생방송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뭐 더 중요한 소식이 나오면은 녹방으로 가고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